아오케 아시아픕니다 보시면 연기가 보시는 여러분들 연기 뭐 연기가 피어오르죠 터보라이터로 터보라이터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요 지렛대 올리려 가지고 양쪽으로 들어 올렸어요 한쪽으로 하면 안되요 드레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야지만 이 열리는 우리 일사 104001에 예 001에 마취 야 이거 이게 무슨 저거 먹었는지 그 뭐냐 액체를 먹었는지 분명히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네요 여기 안에서 끌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브러쉬리스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차이름은 마취 104001에 브러쉬리스 버전 하려고 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더 심하게 라이터로 나이터가 강한걸로 라이터로 했어요 라이터 진짜 여러분들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힘들었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힘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